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, 음력으로는 11월 17일 신요일이니까요, 당날입니다. 설이 내린 그 가을 새벽을 알리는 하얀 그 다기날입니다. 오행상 그 신유는 청강과 지지가 모두 그 음기온의 그 금이 오는 쇠와 쇠가 만난 그 형국입니다. 신유의 그 기온은 내면의 그 맑고 고독한 기온을 갖고 자신의 그 뜻을 펼칠 시간을 기다리는 집념의 기온입니다. 늦가을 그 차디찬 또 하얀 서리를 닮은 그 기온인 탓에 무슨 일이든지 그 한 번 마음이 그 발동이 되면 또 앞뒤 안 가리고 달라드는 또 매우 그 고지식한 기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청강과 그 지지가 모두 그 음기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그 한계 때문에 항상 또 실행으로 옮기는 그 행동력보다는 계속해서 그 번민과 사색을 반복하는 그런 형국도 암시합니다. 요일에서 그 오늘처럼 또 오행 금요일 또 금요일이 왔다면 이렇게 되면 그 청강과 지지 그리고 요일에서까지 온통 그 오행 금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. 온통 그 황금빛 금매귀에 그 펼쳐진 노다지를 그 연상케 합니다. 결국 이런 날에 그 돈복 터지는 그 핵심 열쇠는 얼마나 또 실속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느냐에 모아질 것입니다. 최대한 그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꼭 필요한 하루입니다. 그때 그 귀한 금전운을 더 많이 수확하게 됩니다. 그때 그 지천에 널려있는 그 이런 우호적인 금전운의 그 환경이 소모되지 않고 또 알차게 그 재물 중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 그 집에 그 식물화분을 키우는 집은 화분에 그 동전 하나를 꼭 이날 꽂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꽂아준 그 동전 하나 때문에 돈복의 그 접지력이 크게 그 좋아지는 날입니다. 또 집 밖에 그 동전 하나를 그 묻어주시는 그 방법 역시 이날 하면 좋은 돈복을 부르는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편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 최소 있는 돈복이 크게 터지는 멋진 그 금요일 당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